지방에는 이제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 온천이 그럭저럭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여기 창원도 부산처럼 노인과 바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2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집사람하고 바닷가 쪽으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실라고 지나가는데 또 이런 폐온천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시 구경을 했습니다. 로봇랜드로 가는 색 4차선 국도가 뚫히면서 여기 옛날 국도 쪽으로는 차도 이제 별로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은 온천 가는 것보다 풀빌라가 대세죠. 여기 창원 거제 이쪽에도 보면 풀빌라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이 온천은 96년도 개업을 했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38년을 영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 폐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길을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지나가는데 여기 문 닫은 지가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풀 자라죠. 네 지금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제 장마철에는 잡초의 전쟁입니다. 일주일만 놔두면 잡초들이 쑥쑥 자라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온천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 집합금지 이게 되면서 거의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뭐 덕구온천 수안보 이런 데 가보면은 다 대부분 망하고 영업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 전기요금 독촉장이네요. 이게 붙어있습니다. 네 전기세도 다 못내고 이렇게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지속되는 동안 숙박업소 온천장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저기 울타리 쪽에 있는 칙농쿨들하고 숯풀들이 이제 온천장 쪽으로 서서히 침투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문 쪽이 열려있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마 여기서 공사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개조해서 다시 오픈하려고 했는데 모든 지금 집기류하고 인테리어들 다 뜯어내고 새로 채단장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자금이 부족했는지 또 뭐 재개장해봐야 장사가 안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드니까 아마 여기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지리산 온천랜드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가지고 3년 만에 다시 개장을 했지만은 결국에 손님들이 안 와 가지고 다 망해버렸죠. 온천을 좋아하시던 어르신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런 또 온천문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큰 온천 단지에 있는 대형 리조트 가보면은 새로운 콘텐츠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뭐 물놀이장 있고 워터슬라이더 이런 거 있고 수영장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30대 초반 그 정도만 해도 그 시절에는 일반 가정집에 목욕시설이 뭐 대부분 없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네 목욕탕도 영입이 잘 됐고 온천도 또 주말에 많이 찾아갔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이런 거 얼마나 집 잘 짓습니까? 집안에 욕조 다 있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 다 돼 있습니다. 하이바도 저렇게 던져놓고 인부들도 다 떠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한 7살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부엌에 가마솥에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큰 다라이에다가 들어가서 저희 어머님이 저 목욕시켜주고 했는데 그때는 목욕 한 번 하는 게 상당히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안에서 사남이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큰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납니다. 제가 7살 초등학교 그때 들어가기 전에 저희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형수가 저희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수가 목욕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줬는데 갑자기 형수가 시켜준다니까 부끄러워서 목욕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참새 새끼가 비를 피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날려보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지금 페인트도 막 사놨는데 이렇게 버려놨습니다. 뒤쪽에 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제 여름에 날도 후덥지근하고 장마철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수풀들이 이제 건물을 서서히 감싸고 있습니다. 담장이 저것도 아마 2, 3년만 있으면 저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완전히 덮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자재 싸두고 현장 사무실도 있는데 네 이렇게 자재도 버려두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방의 경기 침체 예 무섭습니다. 요새 물가도 엄청나게 치솟았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이제 이런 생활시설도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온천장 바로 옆에는 이런 노래방도 있는데 여기도 패벌하고 상가 매매한다고 붙여놨는데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저한테 뭐 은근히 뒷광고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부동산 광고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챈을 닫겠습니다. 부산 영도에 가보면은 거기 조선서도 이제 망하고 영도가 노인과 바다만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창원도 지금 부산처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고 여기 창원에는 노인들만 남아있고 남의 바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또 폐건물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공구리로 흥한 나라 공구리로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참 지겹습니다. 벌써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도 상당히 습하고 후덮지근합니다. 음식도 잘 상하고 또 곰팡이도 많고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장마철에 몸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나가면은 남의 바다가 보입니다. 비가 오면은 제일 드론이 취약합니다. 저기 비구름 속에 들어가서 빗방울 맞으면은 모터가 합선이 되가지고 바로 드론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올빼미TV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